전파 왼쪽 전파 왼쪽 나이스 어 하나 붙은거 짤 게임있대 이승 짤 옆둘 옆둘 내가 할게 나이스 나이스 폭탄이 패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폭풍물이 고착되었습니다 제하시간이 완전 파악 우리 큰통은 거의 뭐 그거네 패시브네 완전 내가 육톤 잡는 순간 큰통은 내꺼다 어 그럼 한명 더 없나 우리 보나 많은데 그럼 뭐 지키자 한발 쏘면 나가 이겨봐야될거 같은데 그렇지 개피 이거 바로 올거같은데 끈통 어 빠질게 그냥 뭐야 아이고 로리누나께서 또 이 반향을 감사합니다 휴가 선물 휴가 나 휴가 갔다왔는데 아 이거 어쨌든 감사합니다 2만명 나있다 고맙다르 듣고있나? 어 방송소리 끈거 아냐? 휴가 반셔잡은 폭이게 땡스 어 반셔잡았어 안에서 아 훅 포파지는 않겠지? 이거 상불하면 가네 아 나 비스도 뭐야 이거 올려올려올려 야 내바라 장TA 왼쪽 빨리 올것 같은데 아 내놓은거 반! 누구 반? 아 이거 어시 안챙겨줬다 누구 반인데 왜냐면 옆이랑 접혀 없는 속도를 봐서 무조건 작대였거든요 스피드가 직감 오브 직감 아 그니까 이거 검톡이 형이 좀 붙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큰톡 스나에 있거든요 이거 왼쪽으로 내놓겨줄게 빨리 가져가 왼쪽 스나 포가나 콕둥이 스나 안빠진거 아냐? 나이스 내 빼고 다 빠져 오케이 우리 2층 탔다 우리 2층 탔어 큰통 갔다 하나 찔렀어 내 피가 너무 붙었다 큰설대로 옆으로 하나 잡았네 셔터발 아 우리보다 가설 때 하나 가설 때 가설 때 큰중간 2층으로 2층 조심 나이스 나이스 야위 또 와갈롱 저분 야미하네 야미 짝뜨리 가겠스 쫄동소리 응 짝뜨리 짝뜨리 퍽 봐주시면 감사해요 어 형 딴 데가 딴 데가 고핑 하나 짝간다 고핑 하나 갔어 옆뒤는 짝하다 가설 때 가설 때거든요 제가 고핑 하나 치고 포 까줄게요 고핑 하나 가설 때 가설 때 포 하나 아 아 이거 제가 포 까줄게 했는데 설 때 설 때 컷 나이스 설 중 석회 핑두개 석회 핑두개 지식이 보고있나 우리 여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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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있어 보고있어 적배 연막 적배 연막 적배 낚시해줘 너무 안 보인다 에디크 헤헤 펜쳐주지 쪽무 나이스 여바라 만셔갔다 여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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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바라 여바라 여배 여바라 레스트 여바라 돈가 조심 있다 아직 무적촌이지 뭐야 아 여기 나갈거야 그냥 나도 보인다 materials 넣고 후벙 엘빈형 두 분 Pal lining Before 어우 폭 이옷이 냈네 이 콧폭 얘기 좀 해줘요 거기서 보이잖아요 나 나 삥먹어 삥먹어서는 삥이라도 얘기해주면 좋은 왜냐면 형 믿고 그냥 막 내려오다가 죽으면 혹시 빡찬땡 설때 안 찍히고 설때 있었다 설때 있었거든요 적폐 잡았고 적폐 필 적폐 필 진동 필 돌릴게요 그냥 적폐 진동 필 적폐 쓰나 어 그럼 진동 쓰나면 객피 작업원단 철테포가 아 전방수리 저거 그냥 손 한 대 옆에 뛰어봅니다 하나 더 아 1창 짝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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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통 하나 큰통 하나 짝돌 짝설 짝설 1창 쪽 1창 1창 나이스 오 공격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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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에 큰통 흔든게 한수를 했지 뭐야 그러니까 다시 큰통 호호 밀장락이네 이 사람 그렇지 나는 절약적인게 좋아하거든 이 게임은 절약 게임이야 이 게임은 총 게임 아니야 뭐야 다 삥 어 썰 때 위에 난간에 하나 있어요 우리 큰통 먹었습니다 우리 큰통 먹었습니다 아 또 별로 안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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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둬 좋은데? 좋은데? 많이 좋은데? 오 많이 좋은데 방금 불가스나 아니야? 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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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꼬 설리지 당연히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으아 으아 어어 안돼 슬라시 2M 슬라시 아이씨 아이씨 그렇게 안 챙겨도 되는데 시원한 친구 그니까 끄톡도 안 온 척 한 번 더 가긴 와 좋다 뭐 1대 다 이기네 그냥 이거 어시 안 쳐줘도 되는구만 형 다 빠지자 빠지자 형 빠지자 아 잘해 형님이 커피 형님이셨구나 조남이 형 빠졌다 채팅 아까 안 치셨는데 아 안 쳐지시던데 이상하게 나 빙 2개 더 고치셨나요? 어 바니셔 누구야? 찾고 들어간다 형 큰설대 큰설대 나보고 있다 형 들어가줘 적대 하나 적대 적대 기사일 적대 기사일 와 우리 쎄다 어떤데 형아 오늘 맞아 뭐 샷발 살아있는데 근데 다 개피였어 큰통 조금 좋았는데 방금 뭔가 느낌이 좋았어 좋았어 괴롭히지마 에헤헤 파가자 파가자 어어? 짝팀 밀렸어 짝팀 밀렸어 형 저트 연만하네 이카사님 에드벌룬 큰중간 안녕하세요 승부보피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겜차 실행에서는 로그인 이대민 대운 페이지에선 비밀번호가 다시 하고 나오는데 뭐가 바뀌었나요? 오 이카사님 펭가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카이사님이랑 아이디가 비슷하시네 아까 카이사님이랑 아이디가 비슷하시네 아까 카이사님이랑 아이디가 비슷하시네 아까 카이사님이랑 아이디가 비슷하시네 어? 혹시 그 이관 신청 안하셨나요? 피막대? 이관 신청 안하셨으면 아마 아이디 살리기 힘들텐데 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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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미끄럽다 오아 큽다 큰 소리다 셔어 드럼 나간다 셔터 셔터 옆 전방 아 그게 아마 나이스 나이스 피막에서 드래곤플라이로 그 회사를 이관했거든요 그때 이관 신청 동의를 안하셨으면 새로 키워 오셔야 될 거에요 모르겠다 그게 그 그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아이디를 넘길 수가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아마 아이디 살리기 힘들걸요 여러 번 문의해도 안됐다고 했었어서 조금 예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 아 잠깐 소통 중이다 지금 전화하는 거 조직 지금부터 보는 중 큰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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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큰통 많아요 큰통 많으니 셔터 오겠다 이거 큰 설대 온 것도 몰라요 뭐 마야 큰 통? 아 셔터 핍 먹었다 나 Grup 엽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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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살았네 또쿵 아 또핑 아니야 아직 큰통 안나왔어 핍 뭐야 이거 잘 감 둘 간초 나가지 슬퍼 가나? 아 자꾸 참 아유 잘 됐네 작은 맏빙 2개 맏빙 2개래 형 작은 야 책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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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게 야 뭐야 뭐야 나이스 오 나이스 자 자스티스 자스티스 폭탄이 해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형 반시 한번 가봐라 걔들 뭐 가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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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시 없더라 전판 딴 데 모있더라고 상골도 한 명밖에 없더라 처음에 근데 이제 경계 심해졌을걸 내가 찔러가지고 갈까라 침동헌 침동헌 상골 해핑하나 상골 해핑하나 상골 해핑하나 해핑하나 까줘봐요 아니다 아니다 안 까는다 야 이걸 야 작대하나 아이씨 뭐야 형 리트링이 없었다 상계하나 손통헌 아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삼빵하나 큼? 삼빵하나 헣ㅎ 흔쎄 돼 손통 갈수록 구성 들어가면 순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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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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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어디야? 반성가? 너 어디서 받을지 모르겠다 옆조심 지나간 아이디는 어쩔 수가 이게 사실 살리기가 정말 아타깝다 하나 더 어? 하나 붙은거 짤 게임있대 2층 짤 우와 나 죽을댔다 장띵 소리 장띵 피하네 삼골 삼골 어디? 세핑님 어떤데? 삼골 누구? 형 휘둥이 너무 잘하는데 아하 너무 잘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올킬해도 올킬 올킬하면 역전인데 셔타 설명이네 도장안 들어왔다 도장안 들어왔다 2층 반인데 2층 2층에 다른 형 있네 짐동 이석 반 2층 이섬님도 반인데 3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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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만될거에요 아마 라스트 양마니 양마니 2층 2층 반피 반피인데 똑같거든요 다른사람이 2층 굴베 나이스 2층 어체될거에요 우리 미사일 공개 완벽했다 솔직히 큰암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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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반이야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이거 중단 세 중단 세 중단 세 다 기둥조심 간다 아 라스트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갈빙 안달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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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